를 잔뜩 들떠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이미 알고 있어 난 걔를 좋아하지 않아 저 마귀를 전부 뒤져봐도 딱히 보고 싶은 사람도 없지만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지금 누구라도 보고 싶어 거리를 걷고 또 친구를 만나 꼬만이 웃는 하루를 보내도 오늘도 나는 참 못 듣는 이미 익숙한 새벽 3시 하의 하의 으 오 오 왕 Katie 혹시 내가 돌아올지도 모른 딴카망 없는 상상을 하지만 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